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어떻게 왔어? 확실해지면 말하려고 해 야, 겉보다 앞으로 남의 집에 혼자 들어가지 말고 나한테 먼저 말해 그러려고 했어 광인병인지 확인만 하고 119에 신고하려고 우리 결혼할까? 나 혼자 남는 줄 알았어 저희가 신혼이라서요 너무 보고 싶어, 맛있어 괜찮아, 이뻐 넌 종교 말고 뭐 얘기했는데? 사람이 기댈 때가 필요하다며 너 너 아니었어 나 같던 사람들 다 감염됐을 거야 내가 나쁜 경찰 할 테니까 네가 좋은 경찰 해 싫어 응? 넌 이 많이 했잖아 내가 악에 팔려 네가 다칠까봐 나뿐는 척이야 내가 다쳐 세계만 다쳤어 한 대석이 될까? 세계만 다쳤어 한 대석이 될까? 세계만 다쳤어 네 심호하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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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괜찮아? 가자 또 감추보도 한 대석이 세계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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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성인이랑 가면 됐어 그래서 인생인데 처음에 우리 얘기했었잖아 부모사와 우리 얘기하자고 갈증도 삼기고 울고 싶고 싶고 그러면 너한테 공부해 달리게 그니까 너도 무슨 일 있으면 나한테 공부해 내 마음이 내 마음이 내 마음이 나는 내 마음이 내 마음이 내가 소고치게 생기라 나의 마음이 그만 고마워 고마워 함께 있어서 숨쉬기 바랍니다 안녕 고마워 제가 죄를 풀어보지 못해서 미안해 고마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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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현아 나왔어 고마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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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로 고마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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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